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. 네 이 상태에서 자 13ml입니다. 13ml 네 자 수분건조 한번 하시고 글러브 뚜껑이 여시고 45도 하나 둘 셋 90도 글러브 뚜껑이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다시 글러브 뚜껑이 90도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셔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. 더블로 17ml 수분 한번 알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해서 한번 살짝 내려놔 볼까요? 뿌리가 얼만큼 사는지 네 굉장히 많이 살죠?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 봐봐요. 슬라이스 길게 뜨시죠? 네 길게 뜨세요. 각도는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. 자 13ml 수분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판넬 드시고요. 자 17ml 넣으신 다음에 45도 한번 할까? 숨을 한번 날리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기 자 보이시나요?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.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 이번엔 트리플 피카엣 꽃이죠? 네 도너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. 자 올리세요.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잡으시고 네 자 입과 아이롱을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보시면 어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? 네 이렇게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어 예쁘게 잘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 자 어머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. 네 이렇게 피카엣은 봉이 기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 하셔도 많이 할 수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개 활용을 딱 예 글러브와 그 그 집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콕 찍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자 놓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콕 찍고 다시 한 번 반바퀴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콕 찍고 반바퀴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 번 콕 찍고 반바퀴 오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 번 콕 찍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시 한 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? 자 이제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? 네 이렇게 돌돌돌 하셨다가 위로 살짝 올렸다가 빼기예요.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? 네 예쁘죠?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피카에 10개로 와인딩하는 데 있어서 3등분으로 나누고요. 지금 좌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빛 위로 아이롱을 두시고 쭉 따라오시면서 빛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쭉 따라오셔서 길이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일때 여기서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그리고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빛하고 아이롱 사이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.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지금 돌려볼게요. 네 자 어머 머리카락 톡톡톡 머리카락 사이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?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어머 잘 돌아가네요. 네 참고로 지금 와인딩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 3일 됐어요. 와인딩 하신지. 자 덮게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리주기 콕 찝고 자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샥 네 어때요? 잘 돌아가죠?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꼭 잡고 반바퀴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.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싹 다려주고 피카밖에 없어요. 덮개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또 곱슬릴 경우에는 어때요? 결도 다려주면서 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. 웨이브도 강하게 걸리고요. 어이구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네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. 여기서 빗을 대고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측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 자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자 수분건조 한번 끝까지 해주시고요. 자 끝까지 자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서 쭉 내려가세요. 자 빗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결정리를 하면서 뒤에서 아이롱이 우리 피카 아이롱 아이롱이 따라가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자 기다려주세요. 네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. 자 기다리시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 있잖아요.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. 만약에 안 올라온다. 그럼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냥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쫙 하고 올라와요. 자 보이시나요? 네 올라오죠?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 끝까지 천천히 만약에 안 돌아간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수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?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와요. 네 자 덮개 아이롱 이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와인딩하면서 돌려서 끝까지 들어가면 모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을 콕 집어주세요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콕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돌돌돌 해볼게요. 네 두 바퀴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.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어요.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 안에서 모발이 다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. 네 두 개 있죠? 좌측에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. 네 다시 쭉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. 수분 조절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. 다려주신 다음에 빗을 빗 따라서 아이롱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. 와우 네 윤기가 쫙 올라옵니다.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. 자 일렬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보시면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예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슝슝슝 하고 올라옵니다. 네 자 봐봐요. 올라오죠?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 기다려주시면 모발이 자꾸 모발 따라서 올라와요.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올라가면 자 덮개를 콕 찝어주세요.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다시 한번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해볼게요. 반바퀴 천천히 두 바퀴 자 한 번 다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콕 잡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또 한 번 콕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 네 아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롱에서 모발이 수분이 건조됐나 보시고 빗으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더 좋겠죠.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자 수분 조절 한 번 해주시고요. 네 자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. 끝까지 쭉 그 다음에 아이롱을 다시 비뒤에 올리고 자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.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할 수 있는 길이를 남겨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우와 윤기 올라오네요. 자 가발인데도 윤기가 올라오네요. 자 이 상태에서 예 조금 수분이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됐다가 네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. 잘 올라오죠. 네 자 네 자 어머 너무 잘 올라와요.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끝 안으로 다 들어가면 자 딱 집게를 덮어주세요.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달려주기 콕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달려주기 또 잡고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달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쫌 싹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바퀴 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네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회전 할 거예요. 아이롱으로 아리롱의 머리를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싹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.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. 자 자 수분건조 한 번 해주시고요. 쭉 끝까지 한 번 다려주시고요. 자 녹으신 다음에 네 쭉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쭉 하신 다음에 빛 위에 아이롱을 놓고 길라잡이로 빛을 따라서 아이롱이 쭉 가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남겼을 때 자 빛을 아이롱이나 딱 붙이세요. 자 이렇게 보이시죠? 보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뜸 정도만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빛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. 보이시나요? 네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러면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. 모발 끝이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 바퀴 옳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반 바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다려주시고 콕 잡으시고 돌돌도 두 바퀴 하겠습니다. 한 바퀴 천천히 자 한 바퀴 해요. 또 한 번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잡을까요? 콕 잡고 한 바퀴 네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. 싹 다려주고 또 한 바 싹 다려주시고 와 윤기 올리는 거 보이시죠? 네 가발이에요. 가발도 이렇게 잘 돼요.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백파트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폴리는 단백질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와인딩이 잘 돼요. 원장님들 어 가발에 와인딩 하실 때 힘드시잖아요. 폴리를 한번 쫙 뿌려보세요. 이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백질이 네 부드럽게 윤기가 나면서 굉장히 가발에도 좋아요. 원장님들 와인딩 하실 때 센 가발 하려면 막 뜯기잖아요. 근데 우리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와인딩 하기가 쉬워요.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. 윤기 보이시죠? 열한 번만 다면 우리 폴리는 이렇게 윤기가 쫙쫙 올라와요. 네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제부터 돌려보겠습니다. 네 봐봐요. 탁탁탁하고 잘 올라오죠?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와인딩 하시면 돼요. 봐봐요. 수분만 건조가 되면 네 잘 올라와요. 네 원자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손으로 하시려고요. 참고로 지금 우리 선생님은 3일 됐습니다. 자 덮기 아이롱 이렇게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하고 콕 찝으신 다음에 자 손잡이를 반박기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잡고 반박기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고 돌돌돌 네 돌돌돌 자 손잡이를 두 바퀴 돌려주세요. 네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빠져도 상관없어요. 네 자 놓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막 이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요. 자세도 삐딱하게 서가지고 하시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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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멋있어요. 네 백파트에 지금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.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.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. 자 일차적으로 저희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. 하고 쭉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. 잡으신 다음에 빛하고 아이롱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빛을 따라서 가세요. 빛이 결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? 길라사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 보시면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한 뜸 정도 뜸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빛 머리카락이 통통통 하고 튀어 올라와요. 만약에 안 올라온다는 건 젖어있다라는 얘기예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쉽게 올라와요. 네 보이시죠?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. 자 이렇게 하셔서 글러브 안으로 오발 끝이 다 올라가면 들어가면 자 덮게 하이름 덮으시고요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 번 콕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시고 이제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.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모발 끝까지 또 마인딩이 가능합니다. 애써서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겠다고 길게 하시다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덮게 이런 걸 활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용이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수분건조 쭉 펼쳐주신 다음에 네 완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때요? 아직까지 덜 건조가 됐으니까 안 빠지겠죠? 자 살짝 있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자 백파트의 세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 폴리 네 번째 판넬 마지막이죠? 열 번째 마지막인데 자 폴리 분사 한 번 했습니다. 하시고요. 자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한 번 싹 건조 수분 건조 한 번 싹 해주시고요. 네 빗 위에 아이롱이 있고 빗질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이롱이 따라갑니다. 네 폴리를 분사를 하니까요. 모발 끝이요. 뜯기지도 않고 와인딩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. 원장님들 폴리 한 번 사용해 보세요. 네 왜냐하면 피카는 10개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금방 끝나잖아요. 근데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.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자 여기서 안 돌아간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슉 건조되면서 네 와인딩이 잘 돼요. 조금만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져주세요.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. 자 봐봐요. 그죠? 그래서 모발 글러브 안으로 끝이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탁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 바퀴 딱 돌려주세요.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딱 잡고 손잡이를 반 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똑 잡으시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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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무 잘했어요. 자 위에 이렇게 해서 10개로 와인딩 끝났어요. 자 위에 보시면 트리플로 두 개 자 보시면 우측에 두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. 좌측에 두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. 백파트에 4개로 해서 그러니까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